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SKC, 진원생명과학, 아모레퍼시픽, 골프존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에코프로비엠, 한솔케미칼, 아모레퍼시픽, 주성엔지니어링, SKC, LNF, 롯데정밀화학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에이트원, 뷰노, 하나마이크론,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OCI, HLB, SKC 선정했고요. MT에는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코룬글로벌, 에코프로비엠, SKC,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슈 체크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큰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종목을 살펴봤는데 너무 고평가 종목들만 많이 언급이 됐어요. 시장도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래서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보는 종목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가치 대비 조금 올라선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력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면 계속 저평가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종목이에요. 지난 2010년에 8만 원대에 한번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또 한번 터치를 했다가 쭉 눌린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롯데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 상황에 오래 좀 머물러 있었고 이제 자산가치 대비 조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크게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시장 점유율 암모니아 생산 1위 기업이거든요. 유통 1위 기업.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수소 음반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암모니아로 인해서 수소 관련 기업으로 최근에 좀 엮이고 있습니다. 이 롯데정밀화학이 생산하는 암모니아에서 분자 구조상 질소만 떼어나면 수소로 좀 쉽게 추출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엮여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 수력까지 아주 강하게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트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터진 9월 8일 양봉의 종가 수준만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그대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여 조정을 받는다 치더라도 7만 5천 원 구간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상승 구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롯데정밀화학을 공략을 하신다면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한 8만 원대부터 7만 5천 원 정도 구간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지수도 그렇지만 종목 쪽에서도 수급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윗골이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3%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외국계 쪽에서도 매수세에 붙고 있네요. 8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방막형 태양전지 반도체 C&P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나노 신소재를 볼 건데요. 최근 나노 신소재가 조금 급등력이 남았습니다. 물론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언급드리는 건 조금 기술적인 영향으로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9월 3일 날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는데 애플카 관련 이슈랑 엮여서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탄소 나노 튜브를 상용화하는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런 탄소 나노 튜브가 배터리나 전기차 업체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관련 기업으로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고 이미 LG화학도 올해 4월 달부터 탄소 나노 튜브를 생산을 하면서 전기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도 그런 관련 이슈에 지속적으로 엮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9월 3일 날 강력하게 이슈가 생기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만 500원 라인만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4만 1천 원에서 분할로 한 3만 9천 3백 원 정도 라인 그 정도 라인까지 평단을 만들어 가신다면 크게 강력하게 이탈시키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력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한 단계 정도 나타난다면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노 신소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장중에 8% 장 초반에는 나타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2%대까지 상승력은 좀 둔화가 됐네요. 4만 2천 4백 원대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3만 9천 3백 원대에서 한 4만 1천 원대까지 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또 5만 원으로 잡아주시기도 했네요. 나노 신소재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도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많이 힘들어하시는 종목을 하나 골라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작년 8월 이후로 올해 5월까지 쭉 상승력이 나타나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력을 보면은 자산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고평가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고평가 상황은 2015년도에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 대비 한 두 배 정도 순자산가치가 한 4조 6천억 정도인데 시가청액은 한 11조 정도 수준으로 두 배 조금 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하락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한 부진에 따른 어떤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3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주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이커머스 쪽 지금 온라인 쪽의 판매가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쪽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에 상당히 매출이 추정돼 있다 보니 이 오프라인 가맹점들과도 갈등이 일정 부분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시가청액이 한 12조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종목도 외인의 지속적인 강력한 매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하려면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꼭 유입이 된다는 점. 그런데 이 외국인이 어느 가격 라인에서 유입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18만 7천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력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이 가격 라인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혹여라도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력은 16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18만 7천 원의 외국인 순매수력이 유입이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또 만약에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 대응을 하셔서 16만 원대에 다시금 또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아모레페어 스픽 오늘 장중에 20만 원 선이 또 붕괴가 됐습니다. 좋지 않은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손익에는 좀 큰 변화가 없지만 결국 중국 쪽의 매출에서 감소가 좀 크게 부각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해외 매출이 좀 다소 좀 부진을 하고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또 경제 침체 우려도 일정 부분 좀 불거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화장품 쪽에서 또 매출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점막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좀 잠잠해지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이러한 우려와 또 주가의 부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 매출 감소에 따른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기요와 함께 또 손잡고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집으로 바로 또 배달이 된다는 이런 서비스들도 확장을 나가니까요. 네,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매출이 좀 가시화되려면 한 1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추세를 봐야 한다.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시네요. 일단은 화장품 쪽은 대체적으로 한 5년 넘게 고평가 권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일정 부분은 좀 꺾일 때가 좀 되지만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내려왔으니 다시금 실적 개선세만 나타나 준다면 반등의 여력은 추후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금력을 좀 유심히 봐야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상황까지 확인해 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